청가지나 이런 거 많이 안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 국산이니까 믿을만하고 초록색의 느낌이 약간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이 드잖아요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국 소비자 웰빙지수 1위 그리고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 바로 자연의 순수함을 살린 건강한 제품으로 고객만족과 참된 가치를 실천하는 바른 마음 정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으뜸으로 꼽는 곳 진정한 로아스를 실천하는 풀무원입니다 유기농이란 말조사 생소했던 1981년 작은 유기농 채소가게로 문을 연 풀무원은 연매출 1조 원을 넘어 2017년까지 5조 원 달성 비전을 갖는 대한민국 대표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풀무원의 성장 뒤에는 고객의 사랑과 더불어 풀무원 농장 원경선 원장의 올거둔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나누겠다는 이웃사랑 정신과 자연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생명존중의 정신 바로 땅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넓게는 자연과 지구를 살려 모두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진실 이 두 정신을 기업 철학으로 삼아온 풀무원은 식품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바른 먹거리 문화를 선두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생명존중 정신은 풀무원의 기틀을 세웠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식품을 생산할 때나 회사를 운영할 때도 바른 마음으로 하겠다는 바른 마음 경영이 이 정신에서 시작됐고 지금 풀무원이 추구하는 로아스 정신도 여기에서 태동했으니까요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기준의 제시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 농약 관리와 방사선 조사 처리 원료 및 유전자 변형 원료의 사용 금지 원칙 그리고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첨가 원칙과 트랜스지방 제로 실천 여기에 동물 복지 개념을 적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키운 축산물 사용까지 또한 업계 최초로 식품 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완전 퇴시제 도입과 농산물 완료가 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산 이력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식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식품기업에게 바른 먹거리 생산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를 그대로 담아낸 풀무원의 대표 식품이 두부와 나물입니다 30여 년 전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판두부 대신 깨끗한 포장 두부를 생산하고 농약 콩나물 파동으로 온 나라가 몸새를 앓을 때 풀무원은 늘 바른 먹거리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의 무공의 포장 두부와 콩나물의 등장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문화를 바꾼 축신이자 바른 먹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풀무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다른 먹거리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면의 상식을 깬 기름에 튀기지 않은 라면 자연은 맛있다 전통방식 그대로 갯벌에서 생산한 순환경 소금 산처리를 하지 않고 생산한 무공의 무산 양식 김과 첨가물을 완전히 뺀 100% 생과일 주스 아임 리얼 그리고 무엇보다 가공식품의 위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모든 기준을 아이에게 맞춰 개발한 아이 전용 제품 우리아이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노력은 계속됩니다 특히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 분야에서의 신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글쎄 풀무원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식품회사가 있을까요 화려한 수식과 자극적인 맛보다 신선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신은 풀무원 전 계열사의 사업과 제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의 검증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식자재만을 골라 식자재 유통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푸드머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급식과 외식 사업, 컨세션 사업을 전개하는 ECMD 그리고 현대인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을 돕는 풀무원 건강생활과 맛, 영양, 안전 모든 면에서 완전한 식품만을 구집하며 친환경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올가홀푸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풀무원은 한결같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를 이끌어온 풀무원의 철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환경 보호로 더 넓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풀무원 가족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회공원 활동 풀무원은 건강한 기업의 사회공원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공원 활동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재료명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초등학생들이 바른 먹거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해한 식품 환경 속에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바른 먹거리 확인 캠페인 풀무원은 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 스스로 바르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굿바이 아토피 캠페인까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풀무원의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풀무원의 노력은 환경 경영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환경 문제의 화두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부 제품 최초로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탄소 배출량 감소 노력과 저탄소 제품 생산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공장 시스템과 공장의 오폐수를 정화하는 인공습지 조성으로 건강한 생태 환경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웃사랑 정신 그래서 풀무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로아스 기업을 향해 갑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시장까지 진출한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를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이웃사랑,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하는 풀무원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로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른 먹거리만을 드리겠다는 원칙 하나로 걸어온 길 그 마음 언제나 변치 않도록 바르게 지켜가겠습니다 바른 먹거리 앞에 붙는 이름 풀무원입니다 지ャп喜 Rat Yeah Pan Am욕 종교차 가족은 한번만 lling